다슈 모델활동 안녕하세요 차은우입니다 오늘 다슈 보그 하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옷과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제가 다슈 모델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헤어에 관심을 많이 갖기도 했는데 이 제품입니다 그루밍 토닝 이런 거품이어서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헤어를 하기 전에 꼭 쓰는 제품이에요 살짝 미소 가볍게 그치? 네 이번 룩은 폴리쉬 오일을 사용한 가르마 헤어입니다 약간 과하지 않은 웻 헤어를 하기에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질감이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맞죠? 이거 여기서 이제 스프레이를 싹 뿌리고 나가면 끝! 레츠고! 카메라? 오케이 좋아 좋아요 다리를 이해했죠 카메라 카메라 네 네 컷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카메라 아 아 좋아요 아 좋습니다 다시 코로나19 도 네 어 지금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헤어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링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 스타일도 폴리쉬 오일로 베팅을 좀 잡아봤습니다 옆머리가 중요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예쁘게 멋있게 잘 베팅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슈 유튜브 채널도 재밌게 보고 있고 헤어 스타일링을 참고할 때도 가끔 챙겨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아요 정면에서 좋아 좋아요 정면에서 좋아 좋지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아예 붙여야되겠다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그냥 밑에 보고 하고 있으면 될까요? 차라리 밑에 보고 그냥 웃다가 카메라 보는게 알까요? 밑에 됐고 고마워요 와우 네 오늘 정말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시도를 해봤는데요 이번 다슈와 보그 저희 화보자령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는 걸로 갑시다 여러분 안녕 오케이 오케이 와우 오케이 오케이 ank